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지 않고 인디자인에서 흑백 사진을 모노톤과 듀오톤 칼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왼쪽에서 를 선택한 후 단축키 를 누릅니다. 대화 상자에서 아이템에 체크된 상태로 폴더에서 을 선택합니다. 인디자인에서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흑백 이미지 파일 포맷이 반드시 문서이어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을 엽니다. 에서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를 함께 선택합니다. 에서 버튼을 클릭하고 를 선택합니다. 스와치 스패널에서 색상의 오른쪽 여백을 더블클릭합니다. 수아치 옵션 수대화 상자에서 수아치 네임의 피치 스팟을 입력합니다. 칼러 타입은 스팟을 선택하고 를 클릭합니다. 피치 스팟이라는 스팟 칼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민트 카피 색상의 오른쪽 여백을 더블클릭합니다. 수아치 옵션 수대화 상자에서 수아치 네임의 민트 스팟을 입력합니다. 칼러 타입은 스팟을 선택하고 를 클릭합니다. 민트 스팟이라는 스팟 칼러가 만들어졌습니다. 툴로 흑백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피치 스팟을 선택하면 흑백 사진이 모노톤의 피치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취소합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민트 스팟을 선택하면 사진이 모노톤의 민트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블랙을 선택해 다시 흑백 이미지로 만듭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브젝트 프레임에 불러온 흑백 이미지에서 프레임은 선택하지 않고 Direct Selection 툴로 이미지만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하면 모노톤의 칼러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피치 스팟을 선택하고 틴트에 70%를 입력한 후 를 누릅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필 아이콘을 칼러리스트 맨 아래로 드래그해 밝은 피치 색상을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Direct Selection 툴이 아닌 셀렉션 툴로 튤립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피치 스팟 70%를 선택하면 블랙이 적용된 흑백의 모노톤 이미지에 피치 스팟 70% 색상이 혼합되어 듀오톤 색상을 갖는 칼러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취소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를 선택하면 듀오톤 사진이 레드 핑크 색상이 적용된 모노톤 칼러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셀렉션 툴로 튤립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수아치 스패널에서 을 선택하면 레드 핑크가 적용된 모노톤 칼러 이미지에 그린이 혼합되어 듀오톤 색상을 갖는 칼러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이번 강좌에서 보신 것처럼 오브젝트 프레임에 불러온 흑백 이미지에서 Direct Selection 툴로 오브젝트 프레임 안으로 불러온 이미지만 선택하고 색상을 적용하면 모노톤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프레임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하면 원래 갖고 있던 모노톤의 색상에 다른 칼러를 혼합한 듀오톤의 칼러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노톤이나 듀오톤 칼러를 갖는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칼러는 스팟 칼러를 사용해도 되고 CMYK 칼러를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인디자인에서 흑백 사진을 모노톤과 듀오톤 칼러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